여보세요 야 이거 들어봐봐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널 위해 새 노래 가득 담아왔는데 듣지 못해 시세 바쁘니까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널 생각하며 빈 종이를 채워 가는 길을 들어줘요 넌 오늘도 인스타 몇 분 전 내 카톡에는 일이 왜 있어 널 기다리는데 나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틀어 무한 도전 너는 또 어디 가고 있어 우리 집 근처 여기 편의점 맥주 마시는 사진들을 올려 너도 알잖아 나 집 앞도 보고 40초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널 위해 새 노래 가득 담아왔는데 듣지 못해 시세 바쁘니까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놀 수 있는데 예전엔 네 랩에도 인기 많아서 시간내 여유조차 없었던 애 내가 노래를 만들면 너는 정말 멋있대 근데 요즘엔 귀찮은 말투 작업하느라 수고했어 요즘에 좀 바빠 보인데 나 존나 하나도 안 바빠 예 나 이젠 노래 그만하고 너를 불러 난 오늘 빠지고 싶어 네 목소리 예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널 위해 새 노래 가득 담아왔는데 듣지 못해 시세 바쁘니까 나를 좀 봐 네 노래를 가지고 왔어 널 생각하며 빈 종이를 채워 가는 길에 들어줘요 인사에 대해 그 자리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인사에 대해